영등포 평생학습관이 이용자 만족도 및 인식 조사를 시행합니다.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평생학습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는 물론 비이용자와 지역 주민,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조사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네이버 폼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면 되며 설문 참여자 1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발송할 예정입니다. 쿠폰의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12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.